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 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폭을 논의합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한은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국내 증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련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일이죠. 금통의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방침입니다. 0.25%포인트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0.25%포인트라고 보시나요? 저도 0.25%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재반 여건상으로는 0.5%를 올려야 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국내 경제 여건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에 6.3%를 기록했고요. 아마 8월에 물가 상승률도 이것보다 훨씬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하 요인은 가능하긴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성수가 발생을 하면서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아마 원유에 대한 인하 효과를 상세하고 그 이상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류 금리를 올려야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경기 상황을 본다면 경기 둔화가 조금 조금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출 증가세가 올해 들어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수출 성장률의 하락세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아마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만약 이렇게 금리를 특히 가계 관련된 대출이 최근에 계속 증가하는 주춤거리금이 있는 모습이지만 절대의 금액 자체가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고 하게 되면 가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가계 소비가 감소를 하게 되면 경기에 침체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아마 0.25%를 이번 달에는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10월달, 11월달에도 지금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때도 아마 0.25%포인트씩 인상을 할 가능성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과 같은 2.5% 기준금리가 되게 되는데 어쨌든 9월이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9월에 또다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한 해에서 올린다고 하게 되면 가타지는 거죠. 2.5%가 되는데 지금 미국 연중 같은 경우도 9월달에 기본적으로 0.5%는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0.75%도 올릴 수 있다는 게 시장에서 반반을 차지할 만큼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국내 금리 차가 다시 0.5%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마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은 크진 않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금리 차가 좀 더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향후에 금리 차가 좀 더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때 그 수준에서는 아마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이 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기적인 그동안 매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가에 따른 저가로 단기적인 매수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덤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된다면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섣부르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보시는 게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시장에 대한 바닥 얘기가 아직은 좀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그러니까 매매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최근에 테마에 따른 순환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감안하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는 아직은 좀 더 바닥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아마 하반기 내에는 그렇게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 급등을 하거나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으니까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사이에서 한은의 좀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함께 이 시간을 통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오늘 주요 이슈 두 가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